기념진 야 그거 가져가면 어떡해 야! 그 자식이... 아니 어제도 원숭이가 저기서 뭐 가져갔잖아. 여기 원숭이가 많나 봐. 쟤와 똑같은 나 아니에요. 쟤 엄마 이 큰 데 혼자 살고 있어. 그래도 어떤 물이 지어서 잘 안 돼요. 원숭이가 그렇게 뭐 위험한 동물은 아니잖아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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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 거 같은 거 없나?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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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완전 무시해요. 너무한다. 이름 좀 지어줄까 봐. 예리야, 이름 뭘로 아까 하셔? 자꾸 아까부터 왔다 갔다 하는데. 어슬렁이라고 해, 어슬렁. 슬렁이. 슬렁이, 슬렁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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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까 바나나 먹더라고. 혼자.